박상명. 너 정말 다시 봤다. 어쩜 남자가 연약한 여자랑 치고 박고 싸우니? 뭐? 연약한 여자? 지겨 걔는 여자도 아니야.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. 그냥 주먹도 아니고 너 요런 주먹으로 급서를 때려봐. 그게 여자가 할 짓이니? 정말 이럴 거야? 어? 우리 화해 시켜주라 쓰면서 니들이 싸우면 어떡해. 야 나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어. 너 요런 주먹으로 여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. 얼마나 아픈 줄 알아. 아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. 알고 봤지 진짜 못되네. 아유 정말.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 축하해. 국진아 한생 하자. 야 국진아. 국진아 자냐? 어? 아이 이 자식. 이 자식은 어떻게 된 게 겨우 이거 한 잔 마시고서는 이렇게 기절을 해. 피곤하냐? 어? 야 국진아. 김국진. 어? 잘하려면 들어가서 자야지 자식아. 아 국진아. 국진아 아이씨. 아 아 다시 자. 어 나도 모르겠다. 그러니까 니가 무조건 사과해. 알았지? 알았다니까. 그나저나 너 국진이 형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가 망쳐서 어떡하냐. 알긴 아냐? 그러니까 들어가서 화해해. 알았지? 하자. 야 들어가자마자 사과해. 알았지? 알았어. 야 희경아. 상현이가 화해해. 김국진. 야 희경아 일어나 봐. 야 야. 정말? 윤석아 윤석아. 진지어 일어나 봐. 야 김국진 정신 차려. 야. 아멘